마지막으로 언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어제 밤에? 오늘 아침에? 거의 매일매일 연락이 와요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통화 요즘 많이 못하니까 그냥 문자로 많이 남겨요 저희들 그럼 오늘 한번 통화로 사랑한다는 말을 말씀 드리도록 할까요? 네 받을래? 받겠지? 받을래? 어? 엄마! 어? 아빠이네? 아빠! 응 엄마도 있어 뭐해? 자고 있었지? 어 미안해 뭐지? 지금 12분이 12분이잖아? 어, 예 오늘 바빴어? 아빠는 저기서 시간대와서 좀 하우스워드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덥지? 덥지 토끼랑 강아지 잘 지내? 응 잘 지내? 응 잘 지내? 응 잘 치우고 있지? 응 잘 치우고 있지 할머니도 다 건강하시고 할머니? 응 네 엄마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I love you guys. I love you. I love you. OK. 이따가 시간 있을 때 또 통화할게. All right. 잘자. I love you. 눈가가 좀 촉촉해지고. 네 많이 보고 싶어요. 부모님과 되게 나중인 거예요? 네. 저희 가족이 엄청 친해요. 저희 가족끼리. 마지막에는 막 후소리나. 아 저희가 막 자주 그래요. 이거 좀 많이 진정한 편이에요. 원래 지금은 좀 피곤해서 아마도 그럴 건데 전화할 때마다 저희가 자주 하는 거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막 엄마 이렇게 많이 불렀대요. 그래서 엄마도 나한테 전화할 때 엄마 이렇게 해줘. 엄마한테만 하는 거니까. 엄마가 나한테만 하는 거니까 많이 보고 싶죠. 이제 집에 간 지 1년 좀 넘었으니까. 저희 데뷔했을 때 엄마 아빠 둘 다 오시려고 했는데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못 왔으니까 너무 엄마 아빠 둘 다 너무 마음이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새벽 4시쯤에 저희가 쇼케이스 했는데 미국에서 새벽 4시인데 저희 가족 다 모아서 집에서 그거 다 라이브 스트림으로 다 보고 그러니까 너무 감동했어요. 많이 보고 싶죠. 마지막으로 미국에 있는 엄마 아빠 언니 토끼 강아지. 인상 한 번 해주세요. 엄마 아빠 언니 데이지 프렌티스 나 잘 있고 잘 지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I really am going to work really hard to make you guys proud. 힘들어도 항상 몇 시이더라도 통화 받아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being there for me. And no matter what, thank you for always being my rock. I love you guys so much. Miss you. gehen away. I love you. 감사해요. I love you in the middle of the face. I love you, so you're going to be fooling me now, and I love you. I love you. Well, thanks, too. And I'll be willing to C reports. You're in my life with 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